얼마든지 힘 넘치는 걸 내가 직접 일하는 건 너무 싫지만 움직여볼까 치유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는 모두의 친구 ESP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외쳐줘 도와줘요 S-Purge 데뷔 운전부터 가사노러까지 하다 못해봐 귀벌레 좌좌좌좌 돈 드는 건 빼고 다 해 드립니다 싱구름 전문 ESP 자 오늘의 의뢰가 들어왔다 뭐 어차피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 뭐야 뭐야 신기한 일이야 나한테도 말해줘 당신이 활약할 일 따위는 없단 말입니다 너네들 좀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면 안 되겠냐 어 이제 내 채널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재밌게 달려가볼까 친구들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힘나는 걸 소고기 먹고